오늘은 동아사 한문불전대학원 4월 21일인가요? 2일이죠. 22일 4월 마지막 둘째 주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족행신, 도랑신까지 살짝 얽어봤는데 실제적으로는 직근강신까지 했죠. 오늘은 신중신, 신중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중신은 수행주, 제3수행주, 제2번째는 뭐였죠? 치지주, 제1번은 발심주, 초발심주죠. 초발심주, 우리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대목이 하환경이 어디에 나오죠? 초발심 공덕품 바로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범행품 제일 끝에. 그러니까 초발심을 설하려고 하면 초발심이 어떤 거라는 걸 살짝 힌트만 주는 거죠. 그렇죠? 초발심 공덕품 바로 들어가기 전에 무슨 품? 범행품.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시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처음 생자 이렇게 우리 학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하환경을 다 읽으셨고 다 아신다고 간주하고 강의를 드리는 거죠. 그럼 범행은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수업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니까 범행은 몇 가지로 정의해놨습니까? 열 가지. 열 가지. 뭐가 열 가지예요? 열 가지라고 하신 분? 우리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죠? 업으로 조작하는 것인데 그렇죠? 업은 삼업이 있죠? 신구의 삼업. 그렇죠? 이 신구의 삼업을 뭐라고 하죠? 신업, 구업, 의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은 무엇이고 말의 업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뜻이 무엇이고 뜻의 업은 무엇이냐. 몸이 무엇이고 몸의 업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삼업과 그 앞에 신구의과 신업, 구업, 의업을 합치니까 몇 가지였어요? 여섯 가지. 이게 일체 재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삼업이 일체 재행이잖아요. 우리 왜 정삼업지는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행인데 이것을 이 삼업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뜻과 말과 행동 이것을 여법하게 사는 것을 신심 있게 사는 것을 불법성. 그러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앞에 여섯 가지하고 뒤에 세 가지면 몇 가지예요? 아홉 가지고. 그걸 중간에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 하죠? 부처님의 행을 뭐라고 하죠? 개행. 그렇죠? 개정해. 우리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개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개가 개냐, 사람이 개냐, 뜻이 개냐, 말이 개냐, 행동이 개냐 뭐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열 가지가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제 주안점을 두고 범행품을 설했기 때문에 초발심이 되는 것은 본래 이 열 가지 그 상태가 유이든지 무이든지 둘 다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현상을 제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다? 발심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업을 하다가 중간쯤 시간 돼가지고 요즘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문명의 이기, 아이패드 이런 걸 가지고 아래아시가, 제6시가, 제7시가 이것이 안에서 기억되고 바깥에서 기억 뿜어내고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잠시 보시고 난 뒤에 스님들 자신이 얼마나 신비로운가를 느껴봐야 돼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카메라에 다 녹화되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 한껏 없는 허공 중에 여기서 쭉 가서 그림이 저까지 간다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내 모습이 이쪽으로도 끝없이 가고 있고 맞는가 싶어서 거울을 여기 천 개 갖다 대면 천 개 다 나타나요. 그쵸? 소리도 빈틈이 없고 성색이 꽉 차가 있는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아무리 씻고 따고 봐도 전혀 여기 하나도 흔적이 없는데 뭘만 갖다 댄다? 거울을 갖다 대서 연을 갖다 대고 나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텅 비가 있는 이런 진공인데 열반적정의 진공인데 이거에 대해서 믿기라고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발심필경, 발심필경은 이불별이라 초발심하고 필경심은 뭐죠? 열반, 열반심. 발심과 처음 출발하고 끝하고 정각을 열반이라 하잖아요, 그죠? 무상, 정등, 정각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 우리는 열반이라 하죠? 무효열반. 정각과 초발심과 정각이 이불별이라 두 가지 마음은 다르지 않다. 열반경이 그렇게 나오죠? 능음에도 나오는 대목인데 열반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시, 이심 중에 초심과 마지막에 종심, 처음 시작했는 것하고 마지막 마치는 구경, 열반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다? 선심, 난이라. 먼저 앞에 마음이 더 힘들다고 열반경이 그렇게 나오죠? 초발심, 시, 변정각 하다가 엉뚱하게 우리가 조금 전에 범행이라는 얘기를 잡아가지고 여기가 저 가지 쳐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왜 이런 얘기들을 굳이 말씀드려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 하는 것은 글벼우고 앉아서 자격증 따고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실제로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신중신, 수행주, 수행주, 초발심주,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치지주. 치지주는 뭡니까? 아까 이 신구의 삼업을 그 여섯 가지를 불법성으로 해기시키는데, 해양시키는데 있어가지고 중간 매개체가 뭐라 했죠? 개행이라고 했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발심을 먼저 했는데 이 발심을 매개체가 돼서 수행으로 이끌어주는 게 앞에 뭐가 있었어요? 치지주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치지. 예? 치지주가 이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탐진치로부터 이 마음을 다스려서 수행주로 밀어주죠.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생기주가 되죠. 기한집에 태어난다는 거죠. 열애의 가문은 저렇게 몇 번지 수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애의 가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지극히 연부를 하면 마음의 부처님을 두면 열애의 가문이잖아요. 그죠? 열애의 가문은 그게 이제 제사 생기주가 이제 족행신이 되는 겁니다. 치밀하게 여기에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다시 또 세계의 미진수와 같이 많은 무엇이 있었다? 신 중 신이 있었다. 신은 어떤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인이 조작으로 만들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가 있는 상태를 신이라고 한다. 신통하다 이거죠. 그렇게 펼쳐져 있는 세계를. 지난 시간에 했죠. 신 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몸이 중다하다. 몸이 많다. 몸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몸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몸체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도교 사상을 빌려서 소초에 보면 해석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해석하는 수도 있고 있지만 신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건데 심상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참고하실 대목은 기신론 소원 법자는 중생심이다 이렇게 해놨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심법이거든요. 유법이 능기 마하연 신근고라. 일심법이 어떤 법이 있어서 일심의 법이 있어서 유법이 능기 능히 일으킨다. 마하연 신근이라. 우리 마음의 대자 대비심을 일으킬 수 있는 법력이 있는 법이 있다. 그건 일심이라고 한다. 이 일심을 두 가지로 크게 정의하자면 일심을 하나는 법이라고 하고 하나는 일심의 뜻이라고 하는데 일심의 법은 중생심이다. 일심을 중생심이라고 했어요. 중생심이 어떤 게 중생심입니까? 세간과 출세간으로 나누어지는 거. 이걸 중생심이다. 세간은 뭐죠? 세간,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우리 흔히 육범이라 하잖아요. 세속의 명레나 이익을 쫓아서 사는 인간을 세간이라 합니다. 처세에 능한 사람들, 처세술. 그냥 처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줄서기를 잘하느냐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합니다. 탐진치하고 교만하고 의심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 처세술을 따라가는 쪽은 육범이라고 하고 그 처세술로부터 벗어난 이세간, 출세간이 된 사람들은 누구라 하죠? 성문, 영각, 보살, 불. 이걸 뭐라 하죠? 이 네 분을? 사성이라 하죠. 사성, 육범이라 하는데요. 자, 읽어보세요.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법은 중생심인데 이 중생심은 중다하게 똑같은 일심을 가지고 거룩하게도 쓰고 찌찌부리하게도 쓰고 악랄하게도 쓴다 이거잖아요. 그죠? 아주 악독하게 쓰는 놈들 지옥 중생들이라. 그러니까 내 가족이나 정도나 내 친한 사람들 이렇게 무리들만 먹여 살리고 남을 걸 훔친다든지 서리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축생에 가까운 거예요. 축생이면 농사 지어서 남 나눠주는 거 못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축생은 지 새끼 점미길 줄은 안다 이거예요. 사람으로 같이 살면서도 남에게 베풀어 주기보다는 내 가족만 내 동네만 이기중이 당리당락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뭐다? 축생이고 그 축생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훔쳐서 이런 놈들은 악의 중생들이래요. 서리꾼 한 놈들. 그죠? 똑같은 마음인데 아주 그렇게 탐진치로 문드러져서 살거든. 그런데 이렇지 않고 거기서 인간쯤 되면 나도 좋고 콩한 쪽도 나눠 먹는 50, 50. 그냥 서로 서로가 윈인 정책으로 사는 정도가 되는 것을 인간다운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죠. 그런데 이걸 벗어나가서 내먹고 살지 못하고 굶어 죽더라도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성문, 영각, 보살, 불이라 하잖아요. 그죠? 보살 정신은 자리이타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심이 이 일심이 똑같은 마음인데 중생심으로 중다하게 벌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업식이 달랐어. 업식이 달랐어. 업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악랄한 놈도 있고 아주 착한 사람도 있고 궁극에는 뭐가 문제겠어요? 어제 아래 65억 이렇게 나눠주시면 그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 산불 2억 이렇게 내놨잖아요. 그죠? 뭐가 기본이에요? 수행에서는? 보시. 잘 보시오. 보시 안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치지주가 없는 것이래요. 직근강신이 나왔을 때는 탐심을 먼저 부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거 저기 누구예요 이거 해월강 대명보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탐심이 부서지고 난 뒤에 도덕적인 기준이 선 사람이 직근강신 모든 번뇌를 파쇄하고 부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지주고 지금은 뭡니까? 인간다운 수행을 개행을 기반을 해서 닦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중이란 말은 내 눈으로 내 귀로 눈으로 뭘 볼 것인지 귀로 뭘 들을 것인지 들을 만한 것을 듣고 볼 만한 것을 보고 그죠? 이 말초신경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야 했을까요? 참선하는데 요점은 수행은 학도 지문은 별무 기특이다. 학도를 닦는다. 별로 기특한 게 없다. 지호 세척 근진하에 무량검 내 업식 종자를 씻어내라. 수행은 유유하촌안이다. 수행은 말초신경에 따라가는 놈은 수행이 안 된다. 수행은 근본 중추신경을 수기청량휴방돈이라 척추를 꼭 추셔가지고 낫닝고를 이렇게 저기 빨랫줄에 이렇게 걸어놓은 것처럼 그죠? 아주 유연하게 그냥 초 이렇게 추를 하나 이렇게 실에 달고 있듯이 꼭 이 척추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삿대다. 허리 꼬부라져 이런 놈들은 거의 이런 놈이라 하면 될까? 그런 자식들은 말이야 전부 야야 와라 이러면 남 등채 먹는 놈이래요. 우리도 좀 이따가 4월 초발되면 등 달아 먹든지 등치든지 뭐 이렇게 등줄을 치든지 등치든지 해야 되긴 해야 돼. 수행주로 왔을 때 신중이라고 하는 것은 볼만한 것을 보고 들을 만한 것을 듣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범행 신구의 삼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 우리 안쪽에 있는 완전 무게란 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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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루성공도 그죠? 무루라고 하죠. 무루를 다른 말로는 뭐랍니까? 누진이라죠. 누진통 번뇌가 새는 것이 다 할 진짜 다 끝나버렸다. 누수되든지 누전되는 것이 없고 완벽하다. 풍선이 바람세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생각을 따라서 일로 찔세고 절로 이렇게 눈으로 쫓아가버리고 길어 들리는 대로 쫓아가버리고 맛보는 대로 쫓아가버리고 이런 말초신경으로 가는 흔들림이 없다. 생각은 절대 끊을 수 없어요. 기절해보면 또 생각이 끊어질라는 건 몰라도 그냥 얻어적으로 생각은 앉아서 끊는다는 건 수행할 때 거짓말이고 생각은 안 끊어지고 생각이 말초신경이 경계를 따라가서 집착하는 것을 끊는 것이죠. 그죠? 이래 보고 있는데 지금 보는데 그거 보면서도 안 볼 정도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보인다 하면 되나 그냥 보는데 따라 거달리지 않는다. 그것이 신중신이라고 수행주라고 하는 이런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이치를 알고 난 뒤에 이름을 보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늘어가잖아요. 그죠? 신중신 앞에 형용사적으로 간형적으로 신중신 앞에 무슨 신중신 무슨 신중신 꾸며놓은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수행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을 것이고 앞에 거는 우리가 집권강신 할 때는 치지주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행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써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막 고정도 해놓고 그들은 화개 장음 신중신이다. 야 그렇게 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색깔이 빛나고 아름답다. 저 찬란한 햇빛을 모아서 꽃을 튀우고 저 맑은 바람을 모두어서 향기를 피우고 그죠? 저 맑은 물줄기를 땡겨올려서 새파란 잎사귀를 튀우고 그리고 흑기운을 땡겨올려서 단단한 줄기를 세운다. 지수하풍 그게 다 복합적으로 되어가있지만 일켠 하나 분별해보면 꽃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 없으면 잘 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 3만 미터 2만 미터 심해에 내려가면 사는 생물들은 빛이 안 돌아오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체 발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니 그렇잖아요. 리액션 좀 해주세요. 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어요? 남에게 절대 냄새 나게 덮어 씌우고 아기 다툼으로 앵게 붙어가지고 남을 찔러 지우고 이런 짓도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참 연하죠. 연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투개자 이거 보세요. 머리개자 여기 툭 튀어 올라오고 이거는 뭡니까? 최고의 지구지수란 최고의 경제의 마음이잖아요. 제1심 깨끗한 아까 얘기했던 뭐라 했죠? 범행 깨끗한 범행 범행 있잖아요. 범행이 바로 여기 머리 상투 이걸 얘기하거든. 사람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이 최고예요.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잘나고 못나고 떠나가지고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직이 바로 정각이에요. 정각 직심이 도량이라고 유마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직심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이 성취돼서 발심하면 제일 먼저 오는 마음의 현상이 뭐예요? 직심 정직한 마음 두 번째 오는 마음의 현상이 어때요? 마음이 심심 굉장히 깊어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그 다음에 자기한테 따라오는 마음이 직심 심심 광대심 광대심 모르는 사람까지 포용하려고 가급적 이해하려고 하는 산매에 든 사람한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잖아요. 산매를 즐기는 사람한테 이 사람은 수용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산매에 못 들면 어때요? 탐진치만 많으면 뭐든지 남의 약점 잡아가지고 매가지 털고 찢고 박고 밥 먹다가도 질게 해 줘는 와이래 밥이 지노 대게 해 줘는 밥이 와이래 대노 확 막 그릇을 다 같이 뜯어보시면 자 여기 하계란 두 글자가 그걸로 장음했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자비스럽고 남들에게 화사하게 하고 스스로 당당하게 하고 그죠? 자작장음이라 이것이 장음이 되어 있는 신중 신이라 신은 뭐죠? 신중이란 말은 뭐라고 했어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할 줄도 알고 느낄 줄도 아는 이것이 이제 다양한 기능을 신중이라고 합니다. 강조 시방 신중신 강조 삐처로 삐춘다 시방이라 했을 때는 동서남북을 삐추는 게 아니라 어떤 거죠? 8만 4천 사사건건 두두물물 사건 사물에 대해서 그죠? 다 삐추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신비로운 물질이 뭡니까? 네 네 네 네 네 정말 신비로 없잖아요 정말 신비로 없잖아요 강조 강조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악랄한 사람은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시방을 삐추질 않습니다 있는 것 시방에 한 방향도 있는 걸 꼴 못 보고 다 꺾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한 곳이라도 어두울까 싶어서 다 밝히려고 달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누구 빠진 사람 없나 이렇게 그러니까 좀 못된 놈들은 떡 먹다가도 누구누구 빼고 먹자 빼고 먹자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이 어진 사람도 없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떡 한쪽을 아무것도 아닌데도 나눠주고 싶어서 그걸 못 견디고 하는 거예요 철에 오래 있어서 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타심통이 아니라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 혼자 눈 가리고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쳐다보는 거만 봐도 다 알았거든요 위에서 찍어 보인다니까 한 100일만 해버리면 이렇게 MRI L-I-R-I 아무거나 R-I 다 안다 이거야 I'm R-I 나 R-I I am R-I MRI MRI 찍어보면 확 나와버려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한 1년 반 정도 야무지게 정진하면 누구든지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 다음에 해음 조복 신중 신가 수행이 이제 다 하고자 하는 사람의 세 번째 단계를 갈까요 해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때를 맞춰서 때로는 밀물이 되고 때로는 설물이 되고 자 따라해보세요 수소 내방이라 수 따를 수자 소 바소자 레 올레자 온발을 따라서 수소 내방 자기가 온 방향을 따라서 앉는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뭐랬죠 각득 기소 수소 내방이 그 말입니다 사람이 앉을 자리 누굴 자리를 가려야 된다 이게 수소 내방이 바로 이 해음이라고 하는 얘기에요 해어 해조음이라 하잖아요 부처님 밀물 설물 때를 알아서 적당하게 설법을 해야 된다 그래 요번에 내가 오늘라도 한 시간이라도 땡기고 싶었던 건 뭡니까 저렇게 봉화에서 오시지 서울에서 오시지 강주에서 오시지 창원 통영 멀리서 오시니까 전라도 장수까지 진주 창원까지 대구에 우리 지방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전부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데 오늘 부산은 이렇게 부산 한 세 명은 빠져버렸다 지금 너희가 입성과 그 일당들 오늘 가면은 스님이 우리 어릴 때 가르칠 때처럼 분명히 왕복서 외하라 할 게다 우리 단체로 빠지면 외할 게고 이제 한 번 빠지고 나면 외하라 소리 안 하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오늘 빠진 것 같아요 이제 외하라 소리 안 합니다 보교 불복은 의사가 약을 지을 때 먹고 안 먹고는 한 자의 자기의 문제고 말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막 그거는 그렇고 해조음이라고 하는 건 때를 잘 하니까 때를 잘 하니까 야생마 같고 완전히 길들이지 않는 그죠? 아주 그죠? 그 뭐 어디 덜판에 그런 살모사 같은 이런 사람들을 다 조복받아 버린다 뭘로 조복받을 수 있겠어요? 부처님의 음성처럼 그 사람한테 맞는 걸로 그걸 갖다 뭐라 한다? 해엄 조복 해엄 조복이라고 글만 써놔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야 그냥 바다 해자 목소리 엄자 조복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저 야생마 같은 이 육식의 말초신경을 따라가는 내 정신 상태를 부처님의 경전을 읽으면서 수행 쪽으로 조복받아 버린다 이거지 조복받는 건 뭡니까? 잠을 조복받고 음식을 조복받고 말을 조복받고 말도 조묵이라 하잖아요 우리 그죠? 예 아니요 정도만 대답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우리는 사마타가 큰 절이나 작은 절이나 선방에 살면서 익숙해져가 있잖아요 밥 먹을 때 우리 말합니까? 절대 말 못하고 법당 가도 말 못하고 취침할 때도 말 안 하잖아요 우리는 말하는 시간 보다가 말 안 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럼 스님 말합니까? 말을 안 하면 말해야 될 때 말 안 하면 누구를 놓친다? 사람을 베려뿐다 그렇게 말해야 될 때는 말을 하고 말 안 해야 될 때 말을 해버리면 누구를 뭘 놓쳐요? 말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그렇죠? 말의 가치와 사람을 안 놓치기 위해서 말할 자리는 말하고 안 할 자리는 안 해야 되죠 절에는 사마타 힘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수행제 자르는 힘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뭘부터 가르쳐요? 선방에 앉아서 딱 앉아있는 이유가 있잖아 딱 앉았다 혓바닥을 어디에 붙여요? 급속에 붙여 버려요 숨쉬기 편하잖아요 말하는 걸 혓바닥에 싹 가다 버려 눈은 어때요? 벤들벤들 살피면 되는가? 깜뜨든지 개섬 처리하겠다고 눈이 가는 길을 다 끊어버려 말이 가는 길을 끊어버려 손을 딱 결이 내가지고 손이 가는 길을 끊어버려 다리도 가는 길을 끊어버려 그리고 숨결이 가서 냄새 맡고 끙끙거리는 게 아니고 호흡 조절하면서 코가 하는 잡지거리를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선함에 다른 기본 자세가 뭘 끊는 거예요? 말초신경이 움직이는 걸 의식이 확 두드려잡아서 오직 일념으로 자기가 몰아붙이는 의식 하나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죠? 잠자기 좋아하라고 계속 눈 감고 이래 있는 게 아니고 혓바닥으로 그냥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작동하는 걸 일단 멈춰라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참선하다가 비비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제 손이 하는 잡지거리를 발이 하는 잡지거리를 요동치는 걸 일단 걷어놓고 그런 거지 순숙하게 익어지면 제자리에 서가지고 할소기가 다 익혀지면 나중에 말타고도 하고 그죠? 달려가면서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 두 다리를 굳건하게 땅에 심듯이 딱 버티고 서야 할소는 게 나중에 완전히 백발 백중 되면 그 다음에 달려가면서 쏘고 왜? 우리가 어릴 때 다른 분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굴에 가면 총 쏠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뭐부터 합니까? 엎드리사부터 엎드리사 그죠? 엎드리사 다 되면 이제 쪼그리사 쪼그리사 다 되면 서설사 서설사 다 되면 달려가면서 사 그쵸? 이게 서장이 어떻게 기록되어 가있을까 여인이 섭사에 구구하면 자연 적중의 어떤 사람이 할을 쏠 때에 오래오래도록 연습하면 나중에는 눈감고도 백발 백중 자연이 적중할 것이다 누구처럼 한석보의 엄마 떡 쓰러는 것처럼 눈감고도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고 해음 조복 신중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려나니 정하음계 신중신 참 이름 좋다 정깨끗한 꽃 정하음계 아주 장음해가지고 상투에다가 다이아몬드도 꽂고 진주도 꽂고 산호도 꽂고 온갖 보관으로 시작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로 장음을 스스로 해가 있으면 이 가슴속에 함경이 숨쉬고 있다는 것도 이 땅의 의상선이 원효선이 만지던 것 천년 넘은 걸 우리가 지금 만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잖아요 열방경에 보면 3억가는 인도의 9억가가 있었는데 3억가는 부처님이 오신 걸 보고 법문도 듣고 직접 보기도 하고 견문위종했다 보고 듣고 다해서 내 종자로 삼았다 3억가는 부처님이 오셨다 소리는 들었는데 법문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조교종 중 중에 이 순간의 하음에 이만큼 몰입에 빠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뿐이야 지금 우리뿐이야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제 자랑할 거 아니에요 잘난 척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잘난 척이 아니에요 잘났어요 못난 사람이 잘난 척하는 건 잘난 척하는 거고 우린 잘난 척이 아니고 그대로 잘라버렸어요 미친나게 미쳤어요 정하음계 그죠 청정한 정하로 음계 상투를 장음했다는 그런 뜻이예요 아니 야들레스트ی